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도와봤습니다. 기생침대 쪼커입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제 잘라서 앞부분을 어떻게 해서 잘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모였네요. 이렇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샷이랑 시니랑 시퀀스 이거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랑 영상 연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영상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문법. 영상 언어의 문법. 180도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3등분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약의 법칙 이런 거 배웠었죠. 근데 그때 얘기하면서 이 영상 언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한테 작중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할 때 적절하게 이 영상 언어와 작중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적절하게 맞물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잘 전달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작중 내 상황이랑 어긋나는 그런 영상 언어가 입혀진다. 그러면 이게 어긋나가지고 잘 안 맞물려서 여러분한테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요즘에 얘기했던 감독에 따라서는 이런 작중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배우의 연기나 그 다음에 이야기의 이런 스토리라인 그런 거랑은 정반대로 어떤 영상 언어를 활용을 해서 카메라를 써가지고 더 풍부한 의미를 실어가지고 전달을 하는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되게 영화를 잘 만드시는 베테랑 감독들이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되게 좋은 영화 두 편이 진짜 엄청나게 인기도 많았고 평론 그것도 굉장히 뜨거웠던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영화 두 개가 작년에 공교롭게 나왔었죠. 하나가 기생충이고 하나가 쪼커죠. 둘 다 공통점도 굉장히 많고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서로 비교해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영화 혹시 본 사람들이 있나요? 둘 다? 다 봤나요? 기생충 조커 둘 다 봤나요? 둘 다 안 본 사람? 둘 다 안 봤어? 그래요? 이번 기회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하면은 이번 영상은 스포일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안 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여기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영화를 아직 못 본 분이다. 그러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시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면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기생충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 영화죠. 봉태희라고 이제 별명 붙으신 그리고 이번에 깐영화제에서 상도 타셨고 이번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아카데미 거기에도 6개 부문 후보에 올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어떤 이슈를 만든 영화이고 조커도 마찬가지죠. 조커는 작년 황금사자상을 수상을 했죠. 베니스에서. 이거 역시 굉장히 인기가 특히 좀 침체되어 있는 DC 영화계에서 이제 아 드디어 진짜 대단한 작품 하나 나왔다라는 소리를 듣게 해준 좋은 작품입니다. 감독은 토드 필립스. 이전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오버 시리즈 같은 되게 수위 높은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 영화도 재밌어요. 나중에 여기에서 미성년자 넘으면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커라는 훌륭한 작품으로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영화가 이제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영화의 이제 테마가 하나는 계급 하나는 예의 요거를 이제 테마로 가지고 있다는 점 둘 다 비슷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둘 다 영화에서 이 등장인물들을 얘네들을 옹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쟁거리를 이렇게 불씨를 일으켜가지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를 막 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단초를 만든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공통점이 많은 작품들인데 그 작품 두 개를 오늘 쌤은 뭘 보고 싶느냐 그래서 이 훌륭한 작품을 만든 감독들이 영상 연출을 어떻게 쓰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변주 변주를 어떻게 써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쭉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기생충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커 이 순서대로 갈 건데 맨 처음 오프닝부터 해서 쭉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반지압방 배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배경 역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작품이 진행되는 이야기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배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쭉 카메라를 아래로 내립니다. 펜 다운이라고 하는데 카메라 무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우리 남자 주인공이 여기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전에 얘기했던 법칙 하나 있죠. 삼등분의 법칙. 삼등분의 법칙이 이제 뭐였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삼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선 두 개 끊고 선 두 개 끊고 점 두 개 있으면은 그 선 위에 캐릭터가 위치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 아니면 이쪽에 위치한다면은 시선이 이쪽을 향해야 된다라는 법칙을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시작부터 벌써 지금 변주를 썼죠. 요거에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은 이 캐릭터 상태를 약간 표현해주는 약간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시선은 이쪽으로 향해 있는데 이쪽이 이만큼 비어있어. 그러면 이 캐릭터의 상태는 지금 뭔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이쪽을 보고 있다면은 앞쪽에 환이 보이잖아. 자기가 보이는 앞쪽에 환이 보이는 거잖아. 근데 오히려 뒤쪽이 있고 앞쪽이 막혀있다라는 거는 이 캐릭터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위치랑 상태. 여기에서 이제 다음 씬이 뭘로 들어가냐면은 이 캐릭터가 보고 있는 핸드폰으로 합니다. 지금 이 집 가족들이 지금 시작부터 기생을 하는데 위에 있는 그 윗집 집주인 아주머니의 와이파이를 끌어다가 쓰는데 와이파이 비번을 바꿔놓으셔가지고 지금 와이파이를 못 쓰는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삼농분의 법칙 지금 딱 지켜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위치에 딱 있죠. 지금 시네마스코프로 비율로 찍어가지고 2.35 대 1 비율로 찍었는데 정확하게 삼등분 나눠가지고 이 위치에 폰을 딱 위치를 시켜놨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남자 주인공으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주인공이 이제 아 이 와이파이 바꿨나 봐 하면서 딱 일어난 다음에 앞으로 움직이는데 앞으로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동시에 뒤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랙 아웃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화장실을 딱 지나면서 여기 동생 여동생 딱 등장을 하고 이 친구는 프레임 아웃하고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단계인 거죠. 이게 카메라가 배경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메인 캐릭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차차차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이 사이의 방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옆으로 와서 엄마랑 그 다음에 아버지를 보여주죠.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 송강호지. 송강호인데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시작부터 송강호가 딱 안 나와요. 맨 처음에 엉덩이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송강호는 하면 다 알잖아. 다 아는 배우고 우리가 이미 송강호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걸 알잖아. 봉준호가 여기에서 약간 유머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지금 송강호가 첫 등장을 했는데 엉덩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두 캐릭터를 등장을 할 때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프레임이 있으면 프레임 안에다가 프레임을 또 이렇게 만들었죠. 이쪽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에 확 집중이 될 수 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쪽 건너편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두 등장인물 소개를 이제 딱 대놓고 이제 해주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또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송강호 배우님은 지금 프레임 또 바깥에 있어요. 프레임 아웃한 상태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를 바깥쪽으로 돌려놨는데도 아직 프레임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인 하는 식으로 이제 송강호 배우님이 딱 등장을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재치 있는 방식이죠. 이거가 처음부터 딱 보여주지 않고 송강호 아시죠? 그 다음에 딱 송강호 등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가족들을. 기댕충의 첫 번째 시퀀스는 이런 식으로 배경과 소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캐릭터 얼굴이 다 측사 아니면 정면으로 이렇게 다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기댕충의 첫 번째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다 허투루 그냥 갱 찍은 게 아니라 설계를 하고서 찍었다는 게 보이는 거지. 심지어 여기 보면은 이 삼삼도 지금 딱 지키고 있죠. 그리고 다음은 조커 첫 번째 시퀀스예요. 조커 이제 첫 번째 딱 시작할 때는 이렇게 롱샷으로 분장실로 딱 시작을 해서 조커는 맨 처음에 뒷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거울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손이랑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얼굴은 잘 안 보이죠. 심지어 롱샷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트럭 인을 해서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얼굴에 분장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측 후면으로 찍고 있고 얼굴을 바로 정면으로 안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은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는 장면 있죠. 이렇게 물감을. 그 다음에 보여주는 장면이 얼굴 정면이랑 측사가 아니고 딱 측면부터 보여줘요. 측면부터 보여준 다음에 조커가 살짝 웃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웃음 지는 걸 입꼬리에 다시 내려갔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려고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안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웃는 거를 연기를 어거지로 하는 거지. 여기서는 거울 속에 있는 조커 그 아직 조커가 아니라 이때는 아서죠. 아서. 아서의 얼굴을 일단 보여줍니다. 정면으로. 여기서부터 딱 소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가 실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캐릭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롱샷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는 게 맨 처음에는 롱샷이었다는 거는 배경을 일단 이곳에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앞에 기생충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캐릭터한테 클로즈업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이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시킬 주인공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클로즈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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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지로 이렇게 웃는 것도 이제 버거워가지고 손을 탁 놓으면 다시 입꼬리가 쭉 내려가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또 캐릭터의 어떤 감정과 표정을 보여준다는 뜻이잖아. 억지로 웃는 표정? 근데 눈물이 뚝 흐르고 있고 손가락을 떼자마자 툭 내려가는 입꼬리 캐릭터의 감정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클로즈업으로 한 거죠.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시퀀스가 끝나고 그 다음 시퀀스 조커가 아서가 광대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씬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장소가 바뀌니까 이제 이 장소에서 다시 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면서 익스트림 롱샷으로 배경을 보여주는 샷으로 딱 컷을 하는 거죠. 맨 처음 시퀀스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훅 건너뛰어가지고 이야기 중간중간을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장면은 뭐냐면은 다시 기생충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과외를 자기 친구가 부잣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대신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근데 자기 이제 학력이랑 이런 거를 속여서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 집안에 들어갈 때 비밀을 품고 들어간 거죠. 아까 조커 얘기했었을 때 옆모습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제 옆모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옆모습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캐릭터가 나의 정보를 절반만 보여준다. 반만 다 안 보여준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 캐릭터는 지금 이 집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 다음 집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자기의 연기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속이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옆모습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아마 영화 봤었던 사람들은 아마 놓쳤었던 부분일 텐데 맨 처음에 등장할 때에도 벨을 띵동 누르고 이렇게 슥 들어왔을 때 옆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이걸 이렇게 측사로 이쪽에서 찍어가지고 측사로 등장할 수도 있고 뒷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 비친 정면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속이 난 이제 너희들 속이겠어. 나는 내 모습을 절반만 지금 보여주는 거야. 라는 뜻인 거지. 상황이랑 되게 적절한 상태인 거죠. 이 집안에서 정면을 보여주는 샷이 이 이후로는 쭉 옆모습으로만 나와요. 이제 이 장면은 왜 이렇게 정면으로 찍었냐면 지금 속이기 직전 단계예요. 지금 여기 있는 조효정 님을 지금 처음 만났고 속이기 전에 지금 엄청 지금 손 안절분절하고 있지.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팔짱을 끼워서 이렇게 앉습니다. 불안하다는 뜻이지. 사람이. 얼굴 표정도 약간 경직돼 있죠. 약간 불안불안한 표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장면에서만 이 캐릭터의 감정이랑 지금 상태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면으로 나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장면인데 기세가 중요해 씬입니다. 기세가 중요해. 이제 여기 이 부잣집 아까 조효정 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이제 수학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세가 중요해 하면서 이렇게 맥박을 이렇게 하는 그 씬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계속 속이는 거야. 그냥 아가리를 터는 거지 소위 말하는. 반면에 듣고 있는 딸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그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측사 약간 정면 가까운 측사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남주는 어떻다? 절반만. 얘는 속이는 애니까. 서로가 이제 이 캐릭터랑 이 캐릭터랑 서로 이제 공유되는 정보량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정면으로 한 번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얼굴 절반이 잘려서 나오죠. 지금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딸의 머리에 가려져가지고 심지어 절반이 잘려서 나와요. 봉준호 감독이 특히 호리젠탈 앵글을 이거를 적절하게 잘 쓰는 이제 감독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비슷한 씬이 이전작인 마더에도 나옵니다. 마더 보면은 이제 원빈님하고 김혜자님이 이제 모자로 출연을 하는 영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빈이 김혜자님을 대할 때 항상 옆모습으로 나와요. 보면은. 제일 유명한 장면이 이제 원빈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김혜자님이 면회를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시종일관 계속 옆모습만 보여줍니다. 김혜자님한테. 그리고 고개를 그 이전 단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얼굴 반이 이제 다치는 상태가 됐었어요. 계속 옆모습으로 보여주다가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김혜자님을 이렇게 보는데 정면샷인데 얼굴 절반을 가린 상태로 나와가지고 사실상 측면이랑 다를 바 없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이제 이것도 그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의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뒤에 이제 아들이 한 분 하나 더 있어요. 완전 막내 아들 초등학생 같은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컵스카우트인데 이제 인디언을 되게 좋아해요. 인디언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여기 남자 주인공이 또 여기 조효정님한테 컵스카우트와 인디언에 대한 그런 그 뭐지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야부리를 터는 거지 또 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측면으로 나오고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한테 속이는 게 없지. 그러니까 본인의 정보를 다 보여준 상태고 이쪽은 본인의 정보를 숨기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정면 가까운 또 측사로 나오고 심지어 몸은 완전 정면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측면 혹은 측후면으로 지금 나오는 상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 아들이 심지어 그린 그림이래요. 무슨 장면이냐면은 대단하다. 느낌 있다. 침팬지를 그린 거죠? 하는데 아니요. 자화상이에요. 하는 씬이에요. 이게 장면인데 여기서도 측사죠. 여기서도 또 야부리를 터는 거예요. 그 자화상이죠. 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른의 관점으로는 역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야부리를 터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야. 계속 측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과 정면 이 캐릭터 안에서 어떻게 어떤 호리젠탈 앵글을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되게 재밌는 그런 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기생충의 남주 같은 경우는 저 집안에 들어갔을 때 계속 측면으로 나오고 아서는 중간에 이제 각성이라고 하지 조커로 각성하기 이전에는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냐. 후면이 많이 나와요. 뒷모습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고편에도 나왔던 유명한 장면인데 뒷모습 그 신발끈 이렇게 묶는 뒷모습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계단을 오르는 씩인데 계단이 둘 다 공교롭게도 기생충에도 계단이 되게 중요한 모티프로 나오고 조커에서도 되게 중요한 모티프로 나오는데 둘 다 계단을 비슷한 의미로 썼는데 약간 맥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를 한번 또 얘기해보고 흥미로울 것 같아서 한번 한번 계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 계단을 굉장히 힘겹게 터벅터벅 오르는 모습이 있죠. 요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게 위에서 올려다 찍는 샷과 내려 찍는 샷의 차이를 얘기를 했었죠. 지금 보면은 이 장면 보면 위에서 올려다 찍는 샷이죠. 그러면 아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어? 캐릭터를 위에서 이렇게 올려다 찍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는 약간 위험 있는 상태인 거고 아니면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런 뜻인 거?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앵글을 썼죠? 라고 했는데 캐릭터를 위로 올려다 찍은 게 아니에요. 캐릭터를 올려 찍은 게 아니라 계단을 올려 찍은 거예요. 계단을 올려 찍었기 때문에 캐릭터를 올려다 찍은 것과 계단을 올려 찍은 건 달라요. 이 캐릭터는 어... 계단이 로우 앵글을 가져왔다는 건 되게 큰 힘이지. 왜냐면은 이 캐릭터 앞에 있는 거대한 어떤 위협감을 주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힘겨운 벽 혹은 올라야 되는 그런 힘겨운 삶 그런 것 같은 거니까 그 상태에서 터벅터벅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고 뒷모습에다가 뒷모습에다가 또 롱샷이니까 요전에 얘기했었죠. 뒷모습의 롱샷의 의미 되게 초라하고 그 다음에 아이 괜찮아 괜찮아. 관객한테는 자신의 그걸 드러내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힘든 거 우리 이미 뻔히 알잖아. 그쵸? 계단이 이 이후에 되게 다르게 쓰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로우 앵글이지만은 그 다음 나중신에 나오는 로우 앵글은 아예 달라요. 이 다음에 나오는 계단에서의 로우 앵글은 계단을 로우 앵글로 찍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이제 중심으로 놓고서 캐릭터를 향해서 로우 앵글로 찍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게. 자 이 다음에 조커로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날뛰는 춤을 추는 이제 조커의 모습입니다. 아까랑 각도가 다르죠? 계단을 정면에서 이렇게 올려다 찍었으면 이거는 계단을 이렇게 측사로 놓고서 조커를 찍었죠. 이건 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제 무슨 상태냐면은 본인이 아 내 주변에 있던 거는 다 거짓이었고 내 삶은 이제 의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삶을 확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게 지금 방송국 토크쇼에 나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제 계단에서 춤을 추는 장면인데 그 토크쇼에서 본인 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본인 이제 총을 사용을 해가지고 생을 마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본인 생활물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홀가분한 상태에 나의 삶은 이제 내가 내 주체적으로 이제 내 소나기 안에 가지고 온 상태인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캐릭터의 어떤 뭐랄까 상황이랑 이런 거는 비참하지만 캐릭터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향돼 있고 어떤 위축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찍은 거고 정면에서 했을 때에도 계단을 중심 계단은 지금 이제 보조로 들어가고 여기 조커를 향해서 이제 로우 앵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찍고 있죠. 여기에서의 로우 앵글과 아까 뒤에서 봤던 로우 앵글은 확연히 느낌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로우 앵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배경이냐 캐릭터냐 거기에서 또 이제 똑같은 앵글이지만 거기서 또 갈리게 되는 거인 거죠. 여기서도 조커를 향해서 로우 앵글로 쏘고 있고 여기서는 그 사실은 앵글이 사이사이에 되게 많아요. 인서트로 들어가는 위에서 내려다 찍는 샷도 있는데 거의 다 로우 앵글로 채웠어요. 그 말은 이 캐릭터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와 위치를 말해주는 거인 거죠. 클로즈업으로 찍을 때도 이렇게 약간 로우 앵글로 찍습니다. 클로즈업으로 찍는다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감정 2배 단계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 이쯤 되면 여기가 음악도 그렇고 와킨 피닉스의 연기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엄청 진하고 되게 진하고 뜨거운 장면이기 때문에 이쯤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번 딱 보여주는 순간 클로즈업으로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감정 2패라고 감독이 이렇게 관객 머리채 잡고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객이 한껏 여기서 같이 취하게 돼요. 클로즈업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담배를 이제 여기서 미성년자한테 그런 말을 쓰면 그렇지만 진짜 맛깔나게 피면서 하면 하고 이제 관객들도 같이 취해가지고 와 하는 할 때 여기서 약간 좀 살짝 소강 상태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경찰관 둘이 보고 있어요. 이 이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 친구를 죽였어요. 친구라기보다는 자기한테 좀 나쁘게 한 동료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고를 받고서 이제 경찰 둘이 딱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그 뭐지 굉장히 뜨겁게 클로즈업을 이렇게 입을 시켜놓고 여기서 딱 소강 상태로 경찰관 둘을 보여주니까 장면이 이제 아까 말했던 강약의 법칙. 확 풀리게 되죠. 어떤 소강 상태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차가워지죠. 장면이 쟤 뭐야? 하고 있는 거지. 경찰관들이. 그 다음에 롱샷으로 쭉 뺍니다. 여기서는 조커는 계속 춤추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계속 춤추고 있는데 이제 위에서 부릅니다. 막 조사해야 될 거 있다고. 그래서 쭉 뺐는데 사실은 이 장면 이후에 바로 그 뭐지 추격신으로 추격 시퀀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진지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요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작중 내 상황이랑 약간 반대되는 영상 언어를 써가지고 되게 영상이 주는 느낌을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만드는 그게 있다 그랬었지. 그런 기술이 있다 그랬었지. 이게 약간 그런 건데 지금 되게 진지한 상황인데 뭔가 춤추다가 나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가지고 춤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킨 느낌? 그래가지고 뭔가 좀 살짝 코믹한 뉘앙스를 풍기죠.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진지한 상황인데 영상은 약간 코믹하게 쓰니까 되게 뭔가 좀 블랙 유머같이 쌉쌀한 맛이 나는 거지. 여기 영상에서.